주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빠진 선수도 있고 뭐 안드레, 주은희, 남규 은규나 남규한테 의존도가 너무 심해 공기 역수 중에 다른 사람들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김용식 선수가 꼴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 김용식 선수가 터져주는 게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정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가야 상대 수비도 부담을 받거든요 그동안 이용기는 왼쪽만 많이 이용했는데 오른쪽에 적임자가 나타났어요 또 가나요 장정민 장정민 파티축 터치 장정민 또 수빈까지 좋아요 장정민 장정민 좋아요 장정민 파티축 베리 굿